마지막이에요. 나는 무조건 데뷔할 줄 알았다. 그래서 둘 다 나왔어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나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걸 이겨냈으니까 데뷔를 했을 텐데 정말 힘들었을 때가 언제가 있었어요? 저는 같은 경우는 제가 대전에 살아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를 거의 일요일 빼고 매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학교 끝나고 가서 그냥 저녁에 와서 또 그 다음날 다시 회사 가고 다시 대전으로 이거를 몇 개월 동안 반복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번 제가 버스 표를 미리 전날 걸 예매를 해놔요 항상. 근데 시간이 없어서 한번 예매를 못해서 어느 날 한 20분 정도 늦은 적이 있는데 늦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가는 길에 20분 정도 늦은 것 같다. 잘했네. 미리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로 굉장히 약간 흔히 났었어요. 버스에서 그래서 회사를 가는 길인데 버스에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 서럽지. 19살이고 거의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좀 많이 속상했는데 그래도 그거 다 이겨내고 영민이 형이랑 데뷔를 하게 돼서 그래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영민 군은. 아 이거 나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와 그때는 되게 서러웠다. 되게 힘들었다 이럴 때. 저도 이제 서울에 혼자 왔었는데 저는 연습생 가수 데뷔 꿈을 가지고 서울에 왔었는데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학원들을 여러 개 다니고 있었어요. 실어 음악 학원? 네 실어 음악 학원도 있고 피아노 기타 춤 되게 여러 개 다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또 지원을 해주셔서 음악 뭐예요? 음악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음악 뭐지? 내 얘기 뭐고 하지? 우린 되게 즐거운 얘기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학원을 다녔다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슬픈 얘기야. 내가 벌어서 갔습니다. 이건 또 슬프지만 그렇죠? 저는 왜냐면 부모님이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좀 편안하게 그래도 꿈을 꿨는데 이제 음악 꺼졌다. 이곳은 아임셀럽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들면서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형도 그렇고 가수 꾸는 걸 꾸는 건 좋은데 마지노선을 정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너무 미래가 안 보여서 부모님도 그냥 그 자취방에서만 한 3개월을 지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친구가 없어가지고 자 이번에는요 온도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빵민 운동스러운 모습과 가장 제로 냉동스러운 모습을 짤로 남겨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빵민 운동 제로 냉동이 뭐예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빵민 운동 제로 냉동 본인들의 스타일은 어느 쪽이라고 저는 이제 많은 팬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항상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항상 시크한 이미지도 좋아하고 저도 가지고 있는 무드 자체 좀 시크하고 남자다운 무드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팬분들께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거 팬분들은 좀 혼란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그런 걸 좀 확실히 제로라는 걸 그때 가서 해요. 아니요 충분히 해피투게더 그때 남겨놓으라니까 지금 여기서 쓰면 그때 가서 할 거 없다고 라디오스타 노래요. 나르지우스토 좀 반만 해 그럼 아 알겠습니다. 반만 좋다. 알겠습니다. 토펜 씨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많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우리 팬분들께 평소에 있을 때는 굉장히 무덤덤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냉동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매력을 제로 냉동스러운 모습부터 빵미부터 빵미부터 갈까요? 아 갈까요? 빵미부터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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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도 돼 아아악 아아악 할 말 할 말이온 휘 자 넘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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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비즈웨이 너무 좋다 가방 잡아야 돼요 아 너무 좋다 자 됐습니다 자 요거를 저장을 하고요 아니 이번에는 좀 제로 냉동스러운 모습으로 하나 둘 셋 내가 바로 제로다 오 마이 갓 자 넘어가서 넘어가서 아 내가 바로 냉동스러운 지도할 거면서 아 형 떨지 말고 해준 거예요 자 형이 생각해서 해준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응 제로다 그래요 되게 오늘 밤에 그것 때문에 잠깐 웃을 거 같아 잠들기 시기 전에 아임셀럽 공식 명칭이 랜선 팬미팅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 덕후들의 행복한 시간 덕행시 시간입니다 1대1 팬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공률 100% 이야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1인칭으로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왕 준비됐어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자 갑시다 자 우리 동현 씨부터 갈까요? 네 네 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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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녕하세요 저 아침부터 TV에서 보고 왔어요 뮤직빅크 뮤직빅크 아 오늘 무대 보셨구나 감사합니다 아 진짜 형 아 진짜 형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이 무슨 말씀을 이빨 주시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진짜 형 노래 진짜 너무 잘한다 나도 마음껏 쓰리려가지고 아 진짜 저 쓰담쓰담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당신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당신을 위해 썼어요 아 진짜 형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꼼슬리 마리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민이 형 영민이 형 안녕 어 영민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아 그 죽어도 못 보내 한 번만 불러주시면 돼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가 숨고쳐네 감사합니다 아 형 저기요 내가 형 드리려고 아까 오면서 로또 샀거든요 아 진짜요 로또 샀는데 아 이거 형 일단 하나 저 반만 주면 안 돼요 아 반은 좀 어렵고 3분의 1 정도만 아 형 진짜 찬사하네요 아 형 형 저도 쓰담쓰담 아 쓰담쓰담 아 쓰담쓰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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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